네 안녕하세요. 범프웨이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의킹이란 무엇인가에서 저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제 한 후배를 만났어요.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번에 취업을 했던 후배입니다. 약 6개월 정도 일을 했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평소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질문들을 해주는 것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답하고 또 집에 와서 한참 고민을 합니다. 이것들을 정말 잘 말했는가 아니면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됐는가 오히려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한번 글로 또 작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 글로 작성을 했던 것이 여러분들 천재 앞에 보고 있는 이런 시무자가 말하는 모의킹이나 모의킹이나 무엇인가라는 책들이 그렇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모의킹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곧 3탄이 또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냐 3년차하고 5년차에 왜 유기직을 생각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모의킹이라는 그 친구가 현재 모의킹 컨설턴트로 있기 때문에 모의킹에만 포함된 것은 아니죠.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 경험할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저도 이때 시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때쯤에 되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보통 이제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이때쯤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이제 모의킹 파트로 모의킹 쪽 분야로 그 다음에 이제 IT 보안 분야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3년차 5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 쪽 대기업부터 먼저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지정업체나 더 이제 좀 작은 소규모의 업체 쪽으로 이제 기준으로 갔을 때 보통 이제 진급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진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신에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진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페이 우리가 연봉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진급이 된다는 것은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들 업무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사원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대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뭐 그냥 하루 만에 대리가 될 수가 있는 뭐 진급이 되면 하루 만에 되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되는 거이지만은 분명히 업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변화가 되는 시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사원한테 시키는 일과 그 다음에 너는 대리존도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해야 하는 거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막 변하는 거고 또 과장이 되면은 또 다른 또 변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차 5년차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대리가 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되는 시기가 거의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당연히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모이해킹은 좀 더 빨라요. 이게 이 컨설팅 지정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이게 정말로 큰 업체에 우리가 인포생이나 안넷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죠. 거기는요. 대기업 수준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5년차라는 것이 과장도 되겠지만은 실제 팀장도 될 수 있는 위치예요. 팀장이요. 그래서 빠르면은 정말 이때 시기 때 뭐 차장까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차장 정도까지 혹은 우리가 책임 컨설턴트라는 직책까지 주기도 합니다. 팀장이 되라는 소리죠. 팀장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큰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아니고 6명 7명 되어있는 팀원들을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는 것도 하나의 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팀장도 뭐 8명이면 4명 4명 잘라가지고 1팀장, 2팀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책임을 이 팀에 대해서 너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리더로서요. 뭐 잘하기 때문에 이제 팀장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은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제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이해킹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기술적으로 뭔가가 되게 좋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해킹이라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해킹이라는 거 되게 재밌기 때문에 이 해킹을 된 게 자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이트가 들어오면 그 사이트에 대해서 계속 해킹을 하고 싶고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밖에 대의적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세미나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계속 자기도 발표하고 싶고 뭔가 알리고 싶은 건 아무튼 기술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기술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바로 모이해킹이거든요. 사실 모이해킹은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각각 회사도 다 그래요. 기술이 좋아하잖아요. 기술이요. 해킹 침투가 제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건데 실제 이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대리가 되는 것은 PL 우리가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과장이 되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죠. 팀장이 되는 것은 더위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들이 이제 늘어나면 서류 작업이나 어떤 영업적인 부분들이나 아무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계속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치들을 계속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빨리 오니까 뭐 이게 천천히 와가지고 이외 팀장님이 뭐가 하는 것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다음부터 내가 내년에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대하는데 이게 갑자기 중소기업이나 더 소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색한 거죠. 두렵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받죠. 그만큼이요. 왜 그러냐면 일이 강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일에 하는 업무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뭐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강도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책임이 있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 조직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 뭔가 나가가지고 변화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변화를 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 그 변화라는 것이 뒤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좀 더 더 큰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큰 기업으로 가면은 내가 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더 이제 직급은 낮아지더라도 그렇죠. 직급은 낮아지더라도 이제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으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회의들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3년차 5년차입니다. 물론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 변화라는 것은 이 책임에 대한 변화 같은 거나 업무에 대한 일부적인 그런 변화들이겠고 나머지들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내가 했던 일이죠.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3년차 정도면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잘해야죠. 어떻게 보면 잘해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은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안 되죠. 위에 진급이 안 되고 팀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해야 합니다. 근데 잘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업무들이 이제 그 모이해킹이나 모이해킹에 대한 어떤 다른 업무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환경이 조금 틀려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했던 업무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고 계속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업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새로운 것들은 플러스 플러스 뭐가 조금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바뀌는 것이지 반복적인 업무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것을 뭔가 좀 성장이 안 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죠. 성장.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성장이고 그 성장을 통해 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삶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만족감들이 계속 드는 것들 이것들 이제 자기가 성장을 했다는 것들이 계속 만족감이 들어가야만이 계속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는 것이고 즐겁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큰 어떤 변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모이해킹을 했는데 이제 관리 파트로 가가지고 뭔가 침해사고 대응 분석 같은 건 아니면 뭔가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갈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관리자가 돼서 한 번 이제 또 다른 환경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환경을 경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캐리어를 쌓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가야죠. 이렇게 느껴지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가 모이해킹을 했으면은 모이해킹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그 모이해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야 쪽으로 이게 자기가 이제 웹해킹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IoT 쪽이나 뭔가 게임 해킹이나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들어간다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관리자 파트로 가가지고 침해사고 대응이나 아니면은 그런 솔루션 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가냐 뭐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회사들을 가면 어떤 회사 대우나 복지나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겠죠. 다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 과장이 돼가지고 진급이 돼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사원이었을 때 하고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요. 그 바라보는 관점. 그렇죠. 회사에서 그 이직하는 회사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러면 과장이었으니까 적어도 대리라는 직급이 더 이제 대기업 왔을 때 대리라는 직급이 아니면 과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면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봉 협상할 때도 당연히 위에서 진급이 됐기 때문에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는 시점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좀 더 연봉을 플러스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것들이 이제 면목상 보기가 좋죠. 보기가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안정적이에요. 저도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뭐 꼭 이것만이란 것은 느껴지진 않고요. 복합적인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느껴진 겁니다. 다요. 5년 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예킹 쪽으로 컨설팅에서 이제 5년을 채우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팀장급이라는 것까지 받고 이제 팀장이라는 것을 잠깐 대응을 하다가 이제 나온 격인데 이 5년 차라는 것을 느껴지니까 이제 뭔가가 아까처럼 이 회의도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관리 쪽으로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것 내가 접하지 않았던 부분은 조직 그 조직은 어떤 걸까 내가 그게 간접적으로 고객사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선택을 했던 것은 그래도 안정적인 것 좀 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대우 이 대우라는 것은 연봉이라는 대우도 있겠지만 복지라는 대우들도 있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대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연차수들이겠죠. 이 연차수입니다. 3년차에서 보통 많이 이쪽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뭔가 이제 자기가 직급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런 것까지 과장까지 돼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 자기가 기술적인 것들 파트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모예킹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모예킹 업무라는 걸 좋아했는데 금융교육이나 대기업 쪽에서도 모예킹 파트나 그런 분들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만은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대기업 쪽에서 바로 대기업 쪽에서 하는 모예커라는 그 인력과 그 다음에 컨설팅에서 하는 모예킹 인력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바라보는 관점이나 업무나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대기업 쪽이나 금융권 쪽에서는 보안 솔루션의 침해 사고 대응들이 이제 주 업무가 되고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들 모예킹 기술을 가지고 응용을 하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이 업무에 적용하느냐 이것들이 꾸준히 과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앞에서 겪음했던 그런 것들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이제 이 조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요. 그 많은 시간들에 더 투자하고 싶은데 기술이에요. 근데 불면이 요거는 있습니다. 컨설팅을 했을 때 그 고객사에서 했던 것들 그 제한된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것 서비스를 침해대응을 하면서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왜 그러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한 서비스에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반복적인 업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심하죠. 이쪽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 로테이션이 들어온 거거든요. 계속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가 작년에 1월에 했던 그 보안 활동들이 이번 연도에 또 보안 활동으로 이제 주간에 넣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는 거고 이 변화된 것을 계속 이제 모든 활동들이 다 변화된 것들만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거기서 조금 조금 변화 거기에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조금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진한 어떤 보안 활동들을 조금 조금 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확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조금씩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가는 건데 그 앞에 했던 이 중소기업에서 했던 그런 패턴으로 나가시면 그 속도로 나가시면 이제 실망할 때가 있죠.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명이 안정적이고 대우를 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지만은 사실 조직이 커지면은 이제 조직 간의 그러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경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팀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일어나요. 제일 문제가 바로 이제 진급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작은 그 업체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차가 차면은 점점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요게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뭐 밀리지가 않아요. 뭐 1년차 2년차 밀리지 많이 밀리지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평균 정도 평균 정도 점수를 받으면은 계속 이제 진급이 되는데 대규방 금융권 같은 경우는 같은 팀 안에서도 과장인 딱 한 명만 돼야 한다. 대리가 딱 한 명만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가지고 내려와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IT는 성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평가 지표가 거의 없어요. 평가 지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IT 보안이라는 것은 지원 부서거든요. 사실 대규방 금융권에서는 보안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보안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게 지원 회사예요. 지원 부서죠. 지원 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게 돈 버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급도 그만큼 이제 많은 할당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냈던 그런 금융권이나 대기업에서는 그러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제 주위에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당연히 진급이 되어야만이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진급이 되어야 계속 동률이에요. 그냥 계속 동률이었다가 진급이 되어야만이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이제 성과제로 막 들어가는 건데 사실 거기 둘 다 이제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힘든 것이죠. 조직 생활이죠. 사실이요. 조직 간의 그러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정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전혀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제 경험상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5년차 3년차 난 대기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위에 또 자기 모의에킹 업무를 가지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만약 내가 한다면 회의 뭐 해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회의 업무로 갈 수 있는 환경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대로 회사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A라는 서비스 A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B라는 종류의 서비스도 내가 좀 분야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분야로 점검하고 있는 그쪽 점검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컨설팅 업체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어떤 걸로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분명히 성장은 하긴 해야겠죠. 성장을 해야만이 계속적으로 아까처럼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계속 이제 어 이 선택권 이 선택권이나 기회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노력해야죠. 사실 노력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을 쓴 이유는 저만의 이제 성장 방법이었거든요. 이게 블로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카페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삶에 루즈하지 않게 위해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계속 이제 상기를 시키면서 제 업무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진짜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들이 나중에 이제 글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장합니다. 얼마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투자를 해야 하냐. 시간이 날 때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요. 이 업무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바꾸고 직업을 만약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는 투자는 자기한테 투자되는 시간만큼 계속 그걸 투자를 해야 해요. 이게 8시간 동안 일을 통해가지고 그 업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또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이 완전히 직업이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애킹이나 아니면 컨설턴트하고 근육권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강사 나중에 내가 이제 나와서 회사에서 혹시 나오면 강사로 이제 활동하면 이건 완전히 직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시간 이상씩 계속 이제 투자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어떤 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없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 어떤 성장 방법을 할 수 있냐. 뭐 어떻게 해서 교육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로 저처럼 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그렇게 많이 또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신있게 이제 뭐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후배한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5년차에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잘 이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선택을 하시면은 바람입니다.